안녕하세요 오늘 새해 들어와서 첫 강의입니다 24강이고 24장입니다 그런데 24장은 내용이 좀 짧아서 한 시간을 하기에는 조금 짧아요 반면에 25장 가지고 두 개를 묶어서 한 시간을 하기에는 2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길어요 그래서 24장을 들어가기 전에 금년도 신축여행이니까 신축여행 이야기를 하고 들어갈까 싶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에 신축여인데 이 신축여는 축이 토, 이건 소인데 축이 소가 된거죠 신이 흰색이 된 이유는 뭐냐면 오행을 배웠을 때 동서남북에서 동서남북 이렇게 했는데 동은 청색이고 인을 상징하는데 청색이고 서는 백색이에요 백색, 흰 백자 백색 백색이고 인을 상징하고 있죠 남쪽은 적색이면서 예를 상징하고 북쪽은 흑색이면서 검은색 흑색이면서 인이 예치를 상징하지 중앙은 토, 중앙은 토, 토 면서 황색이죠 황색이 되는데 그러니까 신이 금이에요 작년에 했던 경신년, 경이나 신은 전부 다 백색이에요 그래서 이 흰색이니까 흰 소라고 이야기하는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경자 때문에 흰색이고 서쪽은 금색이에요 백색인데 이 백색은 어떤거냐면 칼날처럼 날카롭죠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을에 서리가 안되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냥 가차없이 절차해야죠 그래서 이 금기가 강한 사람들이 되게 좋은 직업이 어떤거냐면 의사나 군인 같은 거, 경찰 같은 직업이 맞다고 하는거죠 그래서 그런건데 날카롭게 자르기 때문에 신축례니까 흰소가 되는데 이 흰소이란 상징이 굉장히 재미있는게 불교에서 시무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4강이 조금 짧으니까 이걸 잠시 이야기하면서 끝나고 24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보름 쉬인거지 지금 현재 보름 쉬다 보니까 좀 많이 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시무도를 왜 이 도가철학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이 시무도가 실은 도가철학과 통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무도 자체가 왜냐하면 이 시무도가 나온 것이 송나라 때 나왔어요 송대 송대에 나오는데 이 송대는 대해종고란 분이 나와가지고 가나선이 굉장히 유명할 때에요 가나선이 이제 토대로 가나선 가나선 대해종고란 분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완전히 사회의 붐이 되어있어요 가나선이 그래서 이 가나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자의 성리학도 그래서 형성이 되는거죠 성리학도 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자의 성리학도 그것도 역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가나선을 갖고 화두를 잡고 참선하는 건데 그 참선함에서 득도하는 과정을 갖다가 이 열 개 단계로 표현한 것이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오늘날 또 절에 갈 것 같으면 절 벽에 보면 그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림이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노자인데 노자의 도를 찾아가는 세계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가 소가 되는 거죠 도가 소가 되는 거죠 이 차례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 사람이 공부를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이 소가 무엇이냐 찾을 심자 찾을 심자 소가 무엇이냐 즉 도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찾는 데서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찾다 보면 그 소의 자취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취를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진리로 가해야될 이것보다 어렴풋이 자취를 보는 거예요 선인들에게 남긴 공부의 자취로 똑같은 거죠 옛날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자취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자취를 보물해 가지고 자기는 자기한테 맞는 공부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아 보이는 거죠 아 도라는 것이 대충 어떻게 생겼구나 다시 말하면 유관은 어떻고 도관은 어떻고 불관은 어떻고 심지어 기독교는 어떻게 하시러 내가 보는 관점에서 진리라는 도시가 어떤 것이냐 그건 이제 눈을 보이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느끼는 거죠 본다는 것은 느낌으로 감을 잡는 거죠 아 그렇구나 감을 잡는 거죠 그래서 감을 잡아서 더 공부하다 보면 그 자체를 갖다가 소를 얻게 되는 거죠 아 도가 이런 거다 하고 이제 확실히 자기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히는 거죠 두구에요 두구 소를 잡는 거예요 도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개념을 완전히 파악하는 거죠 도의 개념을 완전히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모구인데 이 소모기를 먹자인데 모구란 것은 이 도를 갖고 다양하게 연구하는 거예요 마치 소를 들판에 놔 놓고 소미기듯이 방목을 해서 소를 미기듯이 내가 깨달은 도를 갖다가 다양한 방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게 바로 모구에요 이리도 대비시켜 보고 저리도 대비시켜 보면서 끝남없이 이거 도대체 이 진리가 도라는 진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그 작용하는 원리를 갖다가 파악하는 게 모구기야 모구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섯 번째 어느 정도 도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름대로 적용시켜 보니까 내가 확실히 도의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중심이 딱 잡히는 거죠 중심이 딱 잡히니까 뭐냐면 귀우 귀가 소를 타고 즉 도를 타고 노는 거죠 귀가 집으로 돌아와 이제 내가 헤매지 않고 나는 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거야 도가 자기가 최적이 된 거죠 도를 탔다는 것이 기우라는 것이 도를 탄 것이 바로 내가 도를 탔다는 거예요 이래야 되면 도를 알고 집에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일곱 번째 단계는 이건데 망우 소를 잊어버리고 인조 살아만 보존되어 있는 거죠 도를 잊어버린다면 이게 소위 피안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보통 불교적에서 말씀하는 게 강물이 흐르면 강물이 흐르면 이 하나의 배를 타고 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너가지고 차 안에서 피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피안에 이르면 배를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통 내가 이쪽에서 이 차 안에서 강을 건너가지고 피안에 이르면 도를 깨달으면 이 배는 도옥이었으니까 버리는 거죠 방편했으니까 내가 진리에서 그렇듯이 이 소라는 어떤 진리도 내가 깨달음에 이르면 방편했다는 거죠 소를 잊어버린 거야 그럼 남아 존재야 남아 다시 말해 이때는 뭐냐면 어떤 진리나 법도에 건립이 없어지는 거죠 망우에서는 이것이 불교의 진리다 기독교의 진리다 또는 육아의 진리가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통해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는 진리 그 자체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내가 그래 진리에 묶이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럼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가 자유를 약간 이루 선생이 이야기했던 자유가 되는 거지 바로 만약 그렇지 않고 소를 갖고 있으면 소라는 진리에 내가 매이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자유를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데 여음을 더하는 거지 인후구망이나 사람이란 존재하고 도라는 소하고 함께 잊어버린 거야 이게 대우제 말하면 공의 세계고 노자로 말하면 무의 세계죠 무의 세계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하고 진리 소라는 진리하고 함께 다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텅 비어버린 거죠 이게 천인합일 도인합일 모든 존재가 합일되는 게 합일 모든 존재가 합일되는 거죠 다 잊어버렸으니까 하나가 하나로 통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내 자신이란 개체가 전체하고 하나로 되니까 합일 전체 하나가 되니까 뭐냐면 반본환원의 이게 도가 노자로 나온 사상 아니에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면 전부다 하나 하나 합일 근원에 이건 전부다 하나니까 하나 그래서 그래서 대개가 전부다 하나 이렇게 가면 뭐냐면 이 9번을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이론상으로 이 9번이 이론상으로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근원에 돌아가면 근원에 돌아가면 모든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거죠 반본환원에 대한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깨달음 경제인데 이 완전한 깨달음의 경제에 이르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재 선생님들이나 저는 앉아 가지고 늘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까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모든 유학공부나 노장공부나 실제 모든 공부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것까지가 최고의 경제였지만 또 실제로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전자가 이게 가계전자인데 또는 집전자가 되고 이거는 뭐냐면 입전이니까 저작거리에 들어가서 바로 일상 저작거리에 들어가서 손을 들여온다는 거죠 손을 들여온다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를 깨달으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저작거리에 들어가서 저작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과 어울려 조화롭게 사는 게 있다는 겁니다 도를 깨달은 원인은 도를 찾아 가지고 깨달은 그 원인은 뭐냐면 내가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깨달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전수수가 안 돼요 뭐냐면 나는 깨달았다 하면 포함 자꾸 산에 가서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도톡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저작거리에 와서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밥 한 끼 주고 추운 사람한테 따뜻하게 옷을 입혀주고 그러니까 하잘 것 없는 작은 공간이지만 내가 사는 옆이 내가 있는 그 옆이 바로 조화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입전수수예요 도를 닦는 이유는 이것도 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어느 분야에서 노자에서 지금 81장까지 도 닦는 이유도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 세상을 벗어나 가지고 내가 혼자 달라고 난 깨달을 타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니라 도를 닦으면 바로 사명의 밑바다에 가서 민중들과 더불어 서민 더불어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도 닦는 거죠 이게 바로 입전수수예요 입전수 이게 안 된 단계는 아직도 관념이 있다는 거죠 깨달음이나 득도에 있다는 관념이 있고 이걸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노자 책이라는 책도 뭐 끝내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여기서 이 견우인데 이 견우 단계는 어떤 거냐면 소가 벽에 그린가 이때까지는 까만소예요 흑소로 까만소 흑우예요 흑우 소를 제일 친한 건 흑우야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모구 단계 모구의 따고 뭐냐면 백우가 돼요 다시 말해서 신축형과 똑같은 게 백우야 돼요 그러니까 까만 것은 아직도 돌을 알긴 한데 돌을 깨닫지 못했고 흰 것은 뭐냐면 방우가 될 정도는 돌을 마음대로 관리할 정도 되니까 이거는 깨달았다 백우 이게 돈의 경제 깨달음 경제예요 바로 백우는 5번에 가서는 백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올 때는 흰소를 타고 백우를 타고 두는 거예요 이때 소는 뭐냐면 흰소의 흰소 백우 신축형과 똑같은 거죠 백우를 타고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우도가 이미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송나라 때 불로 정리되었지만 종나라 때 가나사는 정리되어 있지만 사람이 육아 철학이나 노장 철학이나 또는 불교 철학을 갖고 있을 때 인간은 끊임없이 도를 터득하고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공부를 하는데 그 내면적 깨달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육아 철학에서도 똑같이 수신 수기친이란 말 바로 여기서 똑같은 말이죠 자기를 닦는 것은 아닌 이게 결국은 공부의 핵심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올 신총연에는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선생님들도 흰 소를 타고 마음껏 논읽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침에 정말 짧은 24작이죠 24작이 짧은 시간에 앞에서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심우도 또는 심우도가 도가사상이나 유가철학의 근본하고는 통한다는 것을 잠시 살펴봤지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 24장을 하게 되는데 24장인데 이 24장은 제목이 하상공이 어떻게 붙여있냐면 고운이에요 고운장이에요 24장이 오늘 하기보다는 24장 고운이에요 고운 괴로울고자 은혜자에요 재미있지 않아요 제목이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게 뭐냐면 이 고운이라고 이 고운이라는 것은 22장이 22장이 이게 입겸인데 제일 처음이 뭐냐면 곡즉전이에요 23장은 흐문데 이것은 희연자연이에요 그런데 이 고운장이 백서에서는 백서 노자에서는 어디에 있냐면 이 차례가 이 곡즉전 앞에 백서 노자에서는 이게 65장이고 66장이고 67장인데 백서에서는 차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백서에는 차례가 이게 오늘 배울 24장이 지난 번에 곡즉전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헌 흐무장이 있고 그런데 왕피로 바꾼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이게 아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25장인데 이 끝나고 25장이 곧 될 텐데 25장은 뭐냐면 이게 상호이래 가지고 이 도체의 근원을 밝힌 거예요 25장은 도라는 데에서 근원에 대해서 상호를 밝힌 건데 도체의 근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은이란 장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바꾼 것 같은데 제가 생각에는 이 흐름이 얼떡이 더 좋은 것 같다 더 좋겠다는 거죠 원래 백서 노자 흐름이 왜 그러냐면 한번 보고 드릴게요 이 고은은 뭐냐면 은예를 괴롭힌다 그 말이거든요 은예를 괴롭힌다 이 말이거든요 은예를 다시 말해서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이 순간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자기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 순간에 지금 여기죠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뭐냐면 은예의 자리 은예 축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지금 여기인데 지금 여기라는 이 자리는 개체가 뭐냐면 은예의 자리 축복 은예의 자리 이 자리가 그런데 사람이 사람이 이 고은장이 사람이 뭐냐면 실없이 여기서 기자는 발 뒤꿈치 기자인데 이 상승력구 상승력구 다시 말해서 높은 자리죠 높은 자리 높은 자리 부귀 같은 거에 대해서 높이 남보다 높은 데 다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벼슬이 높이든지 본인만 높은 자리 그런 거야 또 이 과자는 이게 발 끄는 자리 이건 뭐냐면 남보다 앞서려는 앞서려는 욕망이죠 기자는 남보다 우위에 가고 싶으면 욕망이고 이렇게 우위에 가고 싶으면 과자는 남보다 앞서 가려는 욕망이죠 이 욕망 때문에 이런 욕망 때문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가 고통 속에 대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욕망 상승력구 때문에 남보다 잘 되려고 높은 자리 올라가는 욕망하고 남보다 앞서가는 욕망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 축복받은 현재의 삶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고은이에요 고은 그래서 원래 백서 노자로 하자면 그 고은의 은혜를 고통스럽게 하는 걸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면 지난번 한 게 바로 이장이라는 거예요 이십의 장이에요 곡적전이라는 거예요 곡적전은 처음도 곡적전이고 마지막도 곡전인 거 아시죠 곡적전은 처음도 곡적전이고 마지막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말하기로 곡적전이 헛된 말이겠나 나오거든 그래서 지난주에 곡적전은 뭐냐면 이 고은과 달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곡이라고 하는 자기 리듬이죠 자기 리듬 인간은 누구나 각자 다 산에 가면 소나무는 소나무의 리듬이 있고 참나무는 참나무의 리듬이 있고 진달래를 진달래를 믿듯이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곡적에서 자기 리듬이 있어요 그 리듬을 따라가는 것이 각자 삶이 가장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고은장과 이 여자가 설명하면 온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은장은 뭐냐면 24장의 고은장은 욕망 때문에 부지런 욕망 때문에 자기 리듬을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리듬을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그 자체로서 온전한 자기 삶을 유지하면서 바로 성인의 경인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바로 곡적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23장에 지난번 했던 게 뭐냐면 희연자이라고 희연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했지만 희연은 소리가 있긴 있는데 들을 수 없는 소리가 희연이라는 거죠 침묵의 소리처럼 삼라만상은 자기 존재하는 것들은 다 자기 소리를 내고 있죠 장미꽃은 장미꽃에 소리를 내고 구름은 구름의 소리를 내고 다 놀고 있는데 인간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은 침묵의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자연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마음의 텅 비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무의 경제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5장에 가서 이 진리인 도를 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이를 수 있다는 이 흐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백서 노자가 갖고 있는 흐름이 제가 보기에는 참 원만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왕필의 통영 노자에서 위치를 바꾼 것이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 고언장이 끝나고 백서에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 축복받는 삶의 축복인 은혜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뭣 때문에 그러냐면 이 기자나 과자처럼 부질없는 욕망 때문에 상승욕구는 아무도 앞서는 욕망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를 헛되게 살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리듬을 이 겸해서 백서 노자의 흐름인데 겸손하게 자기 삶의 리듬을 탐해 가면서 그 자체의 리듬을 타게 되면 각자의 자기 삶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곡절은 음악의 곡절을 쓸 때 똑같이 말할 거잖아요 산난만사 파장이 있어요 파장이 올라갔다가 파장 파장 자체가 곡의 곡 파장 모든 사람은 곡절에 말할 수 곡절 그 사람은 참 곡절이 많다라고 하면 삶의 여러 가지 흐름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곡절을 잘 타는 사람은 자기가 온전하게 사는 거죠 곡절 못 타면 골치 아픈 거지 병 걸리고 하는 거죠 고음 바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런 곡을 타게 되면 마음이 자꾸 맑아지니까 희언자연 자연의 그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험 허무죠 이 허무한 경기를 피평경이 가면 바로 25장에 이 으뜸 문자 그 으뜸 문자 돈대 바로 으뜸을 상을 할 수 있는 해안이 열리는 거죠 25장에서 이렇게 흘러간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짧은 24장에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4장은 짧은 기절인데 일단은 보시면은 고은 이동 선생님은 자기를 아끼면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확 표현하셨는데 첫 번째 대목이 갈게요 기자 띄우고 분립 기자는 발뒤꿈치를 든다니까 남보다 위에 올라서고 싶은 욕망이죠 그런 사람은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자연의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욕망 때문에 남보다 잘날라갖고 발뒤꿈치가 세부로 왔는데 그건 원래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욕망은 그리고 두 번째 과자 띄우고 불행이야 과자는 이 다리 벌리를 갔다는데 넘을 갔다는데 이거는 뭐냐면 다리를 크게 벌리고 남보다 앞서 가려고 다리를 크게 벌리고 걷는 모습이죠 남보다 앞에 서 있는 욕망이죠 이거는 오래 칼이 행할 수 없어요 행동은 치솟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와 행이라는 것은 오래 서 있지 못하고 오래 행할 수 못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자기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원래 자연심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백서 노자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백서 을보는 이치자라고 되어 있고 백서 갑보는 이치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치자 이치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치자는 불떼치 불치자거든요 근데 치자는 뭐냐면 요즘은 허풍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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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자 백서 노자는 이렇게 나와요 취자로 허풍쟁이는 허풍쟁이는 오래 설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분립이라고 이 두 개를 써 가지고 허풍쟁이는 분립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백서에 백서에서는 그러니까 허풍쟁이는 올해 자기 자리를 갖다가 세울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왕표는 이걸 두 개를 나눈 거죠 욕망에서 남은 올렸을 수 없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앞서 가려는 거 자 그러면 이 기자나 과자가 하는 행동이 대표적인 것이 지금 네 가지가 나와요 남보다 위에서 고시키나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네 가지가 등장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자견자 띄우고 불명이라 자현자 참 자현자 드러낼 현자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현명하지 못해 이 명자는 밝은 명자죠 현명할 명자 돼요 그 현명한 사람이 아니야 현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기를 자꾸 남한테 알리고 싶어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똑똑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기자와 과자가 행동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인도의 요 원래 명상가 중에 마하리시라는 사람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마하리시 이 사람이 쓴 책 나는 누구인가 유망인데 나는 누구인가 왜 그러나 이 사람이 별명이 뭐냐면 침묵의 성자예요 침묵의 성자인데 이 사람이 명상을 돌 깨친 분인데 재미있는 게 10대 때인데 10대 후반에 남인도 쪽인데 애들이 어느 날 지하실에 남인도가 더운 곳인데 남인도가 막 돌을 던지고 유심히 보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결과 보장할 때 명상이 되는데 하도 명상에서 돌을 던지도 모르는 게 애들이 그리고 기타가서 싶어 보니까 여름이 더우니까 벌레들이 몸에도 진물이 나고 그런 거야 그런데 그 어른들이 그대로 결과를 그대로 모시고 와가지고 집에 가서 지켜가지고 그래도 모르는 거지 쓴 거야 매출이 깨어 나요 사람이 그런데 별로 말을 안 하는데 말을 한마디 하면 그 말에 내재된 에너지에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의 성자 정돼요 그리고 평소에 말도 변 안 해 그래서 자꾸 물으면 반말이 주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의 도장이 아시람을 만든다 아시람을 도장이 만들어가 유럽, 인도, 인도 인도가 굉장히 유명한 아시람이 되는데 그 아시람에서 끊임없이 침묵을 하는 거야 침묵 그 현지인들 대화하는 게 두꺼워 있으면 그 사람의 파장이 전달되어 나올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2장도 똑같이 하고 22장에 그러니까 불자연자는 명의라 나오죠 22장에는 22장에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2장에 앞에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시자 띄우고 불창이라 창자는 발굴 창자인데 시자는 옳은 시 자예요 스스로 옳다 그러면 발굴 것이 아니야 아까 했지만 세상은 노당철학에서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양면석이 세상은 양면석이 존재하는 건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양면석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만이 옳다 그러고 하나는 그러다 그러면 이 전체를 못 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밝은 사람은 창자는 밝을 창자예요 아까 명자는 현명하다고 해야 됐고 이건 밝은 창자예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뭐냐면 이 욕망에 가득하게 사는 사람 욕망에 가득하게 사는 사람들은 빨리 이걸 선택해요 옳다 그렇다 하면서 자기 욕망을 치워야 되니까 그 세 번째 세 번째는 자벌자 띄우고 이 벌자는 자랑할 벌 뽐낼 벌자입니다 뽐낼 벌자 뭐 일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자꾸 자기가 뽐을 내는 거죠 아 내가 했는데 내가 뽐내는 거죠 자기 과시하는 거죠 자기 뽐내는 거야 이렇게 뽐을 내면 자기 뽐을 내면 그 했던 공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벌자가 바로 자기가 했던 것에 자랑하기 때문에 그 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제대로 갈 텐데 공을 지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결국은 스스로 뽐낼 자 없으는 거예요 이것도 22장에는 뽐내지 않는 자는 공이 있게 된다 그 말 나온 거죠 22장에서는 그냥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자긍자 띄우고 부자이라 이 긍자는 뭐냐면 굉장히 자만심이 빠지는 거예요 자긍심이 강하다는 사람은 자만심이 강하다는 사람과 똑같잖아요 자긍심이 너무 강해서 큰일이 안 돼요 너무 자만하다 자만 그 자만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잘났다는 거거든요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죠 자기 잘났다는 거죠 자긍심 이런 사람은 리더가 뭔데 사람이 똑똑한 건 똑똑한 건 아는데 그러나 스스로 자기 똑똑하다는 걸 자꾸 과실하게 자만심 빠지니까 자기 과실하는 거야 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최고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리더는 못 뗀다는 겁니다 큰 리더 리더는 노장철학이나 육아철학 리더는 뭐냐면 이 삼각구도에서는 이 위에 올라가서 리더인데 아래에 있는 이 다양성에 대한 포옹력이 있는 사람만 리더가 되는데 이거는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뭐냐면 포옹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긍심이나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포옹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못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기띄우고 제도야 그 도에서 거기 있잖아 뭐냐면 앞에 나왔던 이 네 가지죠 뒤에 올라가면 기자과자과 협회에서 그 앞에 나왔던 그런 것들은 도라는 것에 있어서는 도에 있어서는 도라는 길에 있어서는 도라는 셈에 있어서는 발 띄우고 여식 띄우고 최행이라 여식은 남은 밥이고 최는 푸틀제자 제가 행동하려는 게 아니니까 이 여식은 뭐냐면 사람이 요즘 결혼식 같은 부패 음식은 똑같은데 사람이 욕심이 많으니까 부패 가면은 실없이 음식을 많이 갖고 와서 남기는 것이 여식이에요 자기 물 이상의 욕심을 내서 음식을 타 먹는데 결국은 다 못 먹고 남기는 음식이에요 욕심이 과한 거죠 최행은 뭐냐면 어떤 일을 했으면 그거를 끝나면 좋은데 혹시나 저쪽에 좀 죄송하지만 표현이 일단 TV 카메라가 있는데 아 저 누가 기자가 있는데 그러면 실없이 딱 튀쳐나와 가지고 그 매스컴에 주목받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최행이에요 이 최행은 뭐냐면 남의 인식을 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남한테 인식을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게 최행이에요 그래서 앞에 했던 두 개 기자나 과자부터 시작하기가 이 네 가지 자현 자시 자벌 그 다음에 자긍이란 것은 전부 다가 뭐냐면 여식이나 최행 같은 거야 자기 욕망을 치우기 위해서 없이 부질없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물혹 오지라 이게 인이 아니고 물 만물뜩도 혹 그것을 실한다는 거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왜 물이 들어갔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르는 속이 말하는 요즘 반려견이든지 꽃이든지 자기 주변에 놓고 있는 이런 대상에 대해도 대상에 대해도 옳게 못 키우는 거예요 왜 남이 봐줘야만 하고 안 봐주면 자기 욕심이 모처님한테 겨울해서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거의 남이 봐주기를 바라거든 기자 과자 남이 봐주기를 바라는 남이 봐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모두 만물돌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물돌도 다 그런 사람 옆에 싫어해 자기를 관리를 안 해주는데 뭐 자기 욕망에 봐서 관리를 못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고 띄우고 유도자 띄우고 그래서 도 있는 자는 차잖아 도 있는 자는 뭐냐면 이게 논어에서도 나왔듯이 이 도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육아철학이나 로장철학 심지어는 불교철학도 하는데 도는 다 통해요 도는 육아하나 도가 다 통하는데 그리고 고용자도 오도는 이리관지로 했잖아 이리관지 오도는 나의 도는 이리관지다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세계는 하나로 깨끗했다는 하나의 신법인데 심인데 마음이 심해서 심법인데 깨닫던 거죠 그리고 노자도 뭐냐면 유도자 있으니까 이런 이런 내면의 도를 추구하는 자들은 바로 내심으로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물에 끌려가지 않죠 외물에 유도자는 여기 나오는 노자의 유도자는 도를 추구하는 자는 끊임없이 자기 내심을 추구하지 외물에 끌려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도자는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디에 바로 기자나 과자가 돼서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기는 안 추구한다는 거야 그럼 왜 그러나 전부 다 외물적인 문제 외물적인 문제 사람이 행복을 하다는 것은 자기 속에서 충만해 속에서 마음속에서 바로 공자가 말했던 오도는 이리관지에 내 속에서 도가 있으니까 그걸 추구하는 세계에서는 바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런 기자나 과자나 아까 했지만 자연 자시 자벌 자금 같은 일에 대해서는 이게 도를 추구하는 자는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외적 현장이지 자기 내면의 충족감을 가해 주는 거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을 잘 뽑은 게 뭐냐면 이런 외적 세계를 추구하면 자기 축복 받은 은총 받은 자기 삶을 괴롭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고운이 되는 거야 고운이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르다는 거죠 선택 그러니까 아까 1주 선생님 말했듯이 자유란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스로가 아까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자유에 대한 문제인데 자유는 첫째가 선택 선택 선택해야 돼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선택 내가 선택하지 못한 자유는 없죠 선택인데 내가 책임을 져야 책임을 책임을 져지 못한 선택은 방종이 되기도 안 되죠 삶답게 자유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을 완벽하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자죠 그래서 이게 지금 24장에서 짧은 장이 있는데 그래서 앞부분에 다른 저 뭐야 심호도를 좀 해 가면 했는데 이러한 세계보다도 아까 22장 전에 이게 원래 24장이 이제 백선호자연 앞이고 그 다음에 그 그 뭐야 곡즉전이란 장이고 그 다음에 희언자연한 전이고 희언자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상원이 되기 때문에 흐름이 흐름이 오늘 한 2장이 곡즉전 앞으로 가는 것이 이 장의 흐름이 좀 좋겠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겠더라구요 그래야만이 그 마지막 희언자연의 장이 제목이 뭐냐면 허무군 허무 그 허무한 구한한 공의 세계를 통해 가지고 지금 25장에 도의 근원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는 거죠 짧은 24장은 끝내고 거기에 물혹 오지에 휘어석이 어떻게 물혹 마물도 혹 혹 묘해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원은 물혹 마물도 혹 물이 된 건 아까 했지만 이런 자기 과시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옆에 있는 정말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 식물에 반려식물이 되나 하여간 꽃 가꾸는 것 이런 것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꼭 남이 봐주고 남이 의식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지 그래서 이게 축복받은 자기 삶을 괴롭히는 공이라서는 참 재미있게 붙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까지 잘 보시겠습니다 네